위레스타필드 4층 이토피아에 위치한 비아벨 닭갈비에 다녀왔습니다. 웨이팅이 조금 있는 집으로 충청해서 유명한 닭갈비 체인입니다. 저는 원두 닭갈비와 감자전, 볶음밥을 주문하였습니다. 비아벨 닭갈비는 주방에서 익혀져 나와 용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반찬은 셀프바에서 무한 리필 가능하네요. 닭갈비는 고기향은 조금 적으나 소스가 매력적입니다. 너무 강하지 않은 간이 좋았어요. 불에 익히면 눌러붙은 닭갈비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자전은 채선감자로 바삭바삭하게 부쳐져 나오는데 보통 이상입니다. 닭갈비 하면 빠질 수 없는 볶음밥은 소스와 함께 볶아주시는데 한국인의 후식은 역시 볶음밥이죠. 전체적으로 비아벨 닭갈비는 춘천 3대 닭갈비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상은 하는 곳입니다. 무난하게 먹기 좋았어요. 부분도 없을 것 같고